매생이 350g 가격은? 가격문의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매생이 350g 판매합니다. 겨울 이맘때 딱 한철 먹을 수 있는 진한 바다내음이 일품인 생물매생이 맛과 향이 좋아서 국이나 요리를 해먹으면 그 감칠맛이 싹 올라오는게 예술이에요. 기름과 궁합이 좋아서 전으로 부쳐먹거나 참기름 넣어 무침 해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청정지역 완도에서 채취했어요.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빵빵하게 넣어 신선함을 유지한 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드릴게요. 매생이 350g 제품정보입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판매가격, 가격은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. 매생이 350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싼 прич feito